동전 한계로 다 깰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졌어 현실에 적응을 못한 난 등장부터 한 케이다 박살내기를 원해 안 될 걸 라면서도 내심 기대했지 무지한 건지 경험이 없는 건지 여태는 냉혹한 이 게임은 절대 없지 리플레이 하게든 어떤지 아님 집으로 가든지 내게 선택지는 따로 없어 둘 다잉 뭐 먹어도 더블로 그 더블은 또 더블로 또 그 더블에서도 더블로 줄어들어 내 생명도 내 돈을 먹는 디아플로 가벼워진 주머니 속 남은 건 동전한 나뿐이 가면서 캐릭터는 외쳤지 KO 아쉬워 한 번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모든 걸 걸라는 말에 차마 그러지 못하네 취미로 가볍게 즐기고 다음번에 급한까지 깨줄게 그땐 동전 한 번에 인사컨 동전 한 개도 부족해 인사컨 동전 한 개만 더 좋아해 인사컨 동전 한 개도 부족해 인사컨 동전 한 개만 더 좋아해 모든 걸 걸라는 말에 나 조금 두렵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저 이건 침이게 라는 말로 날 속여 나 카페나 차릴래 음악은 그저 침이 돈 안되는 걸 대체 왜 해 어차피 그걸로 버러뜨린 코인은 코인일 뿐 그걸로 게임 한 판 더 하고 놀래 나 왜 벌레 보도 놀래 난 이 순간들을 다 잊고 싶었나봐 그러니 동전 하나만 더 줘봐 게임이나 하게 동전 하나만 더 줘봐 여기서라도 이기게 동전 하나만 더 줘봐 나 스트레스 좀 풀게 동전 하나만 더 없는 날 쓰레기가 많네 동전 하나만 인사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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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하나만 더 부족해 인사컨 동전 하나만 더 줘봐 인사컨 동전 하나만 더 부족해 인사컨 동전 하나만 더 줘봐 인사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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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